합천 합천 합천을 대표하는 해인싸 여기서 촬영하는 해인싸 지금 난 여러분께 해인싸 인사드리겠습니다. 경로FC 응원단 루미너스입니다. 네, 경로 한바퀴 오늘은 합천군에 저희가 나왔습니다. 합천군 뒤에 대상경 태아파크를 첫 번째로 두 번째 세 번째 관광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경상남도의 자랑 합천, 합천의 자랑 합천과 신들권이 있지 않겠습니까? 합천의 자랑이요? 합천에서 자랑 합천에서 자랑 자랑이 아니구요 이제 들어오시죠 가슴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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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염둥이가 맞아요 나 귀염둥이 안녕 내 이름은 신대관 합순에 살았지 합순에 자란 자란 진짜 조금만 아깝다 아깝다 여러분 이야 보이시나요? 이야 사진 남길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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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예쁘다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영상 테마파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테마 파크 두 번째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파크 합천영사 테마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좋아 가시죠 배우가 된 느낌 배우? 좀 배우세요 못 배우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자자 가겠습니다 Dart 경남 극장 내 몸에 일본 놈들 총알이 6개나 박혀있습니다. 1912년 경상에서 대나무 시총송 감살때 총맞은 자리입니다. 구멍이 2개지요. 4개지요. 5개지요. 6개지요. 5개지요. 마지막 관광지인 황면산에 저희가 나와있습니다. 여러분들 좀 낯서시죠? 이렇게 낮에 하다가 오늘은 밤에 저희가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. 조금 춥네요. 추워요? 네. 덥네요 살짝. 가을에는 억새가 유명하고 봄에는 철쭉이 유명한 황면산이지만 오늘만큼은 저희가 별보기의 명소 중 하나로 여러분들께 별,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저희가 직접 담아서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. 혹시 두 분 등산 좋아하세요? 네 저는 평소에도 등산을 좋아해요. 그래서 등신이시군요. 등산의 신. 죄송합니다. 제가 그러면 함께 등산하면서 밤 안에 있는 별을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하시죠.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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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! 강남바퀴 압천군편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같이 하셨는데 소감 어때요? 민지씨부터 우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하늘에 별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더욱 좋았습니다. 네 민지씨는요?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예쁜 야경 볼 수 있는 곳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.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. 네 저 또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자 우리 팬분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경남바퀴 목적지는 아티 안녕 감사합니다. 안녕 경남FC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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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